네 이번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소스 코드를 제가 미리 github에 올려놨기 때문에 github에서 클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인 kakin-wkspaces에 제가 만들어 놓은 donkey car underbar loss라는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온 다음에는 sma를 해주면 될 텐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json을 바로 설치하고 초기화 된 상태죠 여러가지 종속성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종속성 같이 이때 loss에 관련된 종속성이라면 loss-depth 이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서 디펜던시들 까지 같이 설치해달라 라는 그런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풀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 kakin-ws 안에 있는 것을 빌드 할 건데 빌드 하면서 loss에 관련된 종속성이 빠져 있다면 그것들은 설치도 해달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들어 놓은 loss 패키지를 오로지 loss에 대한 디펜던시만 걸린 상태로 배포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커맨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동키카 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사실 동키카 프로젝트에 기반한 하드웨어 인데요 동키카란 광학습을 하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 rc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c카를 주행시키면서 트랙을 돌리게 되는데요 트랙을 돌리면서 이미지를 취합하고 취합된 이미지로부터 이 동키카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주행하면 할수록 학습 데이터가 정확해지고 그러면 정해진 트랙에서 더 빨리 정확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정확하게 주행을 하는가를 겨루는 그런 대회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마존의 딥레이서 라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도 이 동키카 프로젝트는 충분히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하드웨어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우리가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살짝 맛보기의 개념으로 미리 동키카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 보는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동키카는 로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파이썬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게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가 로스로 바꾸는 형태가 되겠죠 이 작업을 하면서 가상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환경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제스 나노 위에서 로스 프로젝트, 동키카 프로젝트 두 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 사이에 종속성으로 numpy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속성 패키지가 지금 보시면 A 프로젝트는 1.17 버전을 사용하고 C 프로젝트는 1.18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 프로젝트에 있는 numpy가 1.18에 의해서 1.17에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됐다 라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1.17에서 1.18로 넘어오면서 어떤 것이 함수가 사라졌다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 1.17이 필요한 프로젝트 A는 이제 A에서 C로 바뀔 때마다 numpy를 지우고 1.18로 새로 깔고 C에서 A로 갈 때는 1.18을 지우고 1.17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아주 귀찮은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보통 개발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고 A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 B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 C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을 따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은 경우 A에서 C 프로젝트로 넘어가고자 할 때는 A 프로젝트에 있는 가상 환경을 꺼주고 C 프로젝트에 있는 가상 환경을 켜주면 이제 서로 스위칭이 아주 손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파이썬에는 여러가지 가상 환경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BIP-EMV도 있고, Py-EMV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Virtual-EMV, VEMV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아나콘다가 요즘 많이 쓰이긴 하는데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겁다는게 프로그램 용량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도는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세싱 파워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지금 동키카 자체 프로젝트와 로스 프로젝트 두개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동키카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이 모든 커맨드 라인들은 사실 제가 동키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이 레퍼런스, 동키카 공식 도큐멘트를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슨 나노를 위한 따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링크된 레퍼런스로 들어가셔서 설명도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러한 과정을 하는 거구나 한번 둘러보시면서 간단하게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virtual envd를 사용해서 동키카만을 위한 env라는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준 상태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동키카 프로젝트를 클론 해와서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슨 나노를 사용한다면 제팩에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그러한 패키지를 인스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동키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트 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우리가 사용할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파라미터 같은 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에이트 카 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론적으로 최종 그림이 저는 kkinws를 따로 뒀고요 동키라는 폴더를 새로 홈 폴더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동키 안에 이제 동키카와 마이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카는 제가 이렇게 새로 폴더 만들기 해줘서 만든 게 아니라 동키 크리에이트 카 를 통해서 이 커맨드를 통해서 동키카 안에 마이카 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라고 설치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저도 디버깅 포인트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설치되지 않고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에 마이카 라는 폴더를 만들게 되면 제가 마이카 2라고 이렇게 제가 임의로 만들게 되면 이 안에 모아선 폴더를 넣컨 이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리에이트 카 마이너스 마이너스 패스 이 방식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삭제 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칼리브레이트 유어 카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동키카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하드웨어 조립 시간 그리고 조립 잘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에서 PWM에 대해서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PWM이 펄스 폭을 바꿔가면서 서브모터를 제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의 종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하는 서브모터마다 이 펄스 폭이 뭐 어떤 것은 어떠한 서브모터는 펄스 폭이 490에서 전진하더라 이때부터 앞으로 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로 돌아가는 서브모터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돌아가는 서브모터가 아 이 서브모터는 100에서 왼쪽으로 끝을 찍더라 그런데 새로운 B 서브모터는 120에서 찍더라 하는 각각의 서브모터마다 이 펄스 폭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칼리브레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 PCI 카메라 얘기하면서 카메라 끝점에서 왜곡이 생기는데 그런 왜곡을 보강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하고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파라미터들을 잡아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싸게 이번에는 컨트롤을 위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실 이 시점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동기카 프로젝트와 로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데 이 pwm 펄스 대역폭은 사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런 커맨드 라인들은 모두 공식 도큐먼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터미널을 하나 켰고요 이전에 하던 작업 내용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나오는 터미널은 모두 동기카 프로젝트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되죠 제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동기카 프로젝트는 EMV라는 가상 환경을 켜 주셔야지 동작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Virtual EMV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이제 소스 EMV에 빈의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미니콘다를 사용하신 경우 제가 이 레퍼런스 페이지를 올려뒀기 때문에 레퍼런스 페이지를 따라 하셔서 이 공식 동기카 도큐먼트에서 추천하는 미니콘다로 설치하신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이 좀 다르고 설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동기카용 가상 환경으로 바꿨다는 점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 동기카 위치로 온 다음에 다시 동기카 있네요 위치로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커맨드 라인을 입력해주게 되는데요 이 전에 이 커맨드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는 뜻이고 채널을 1번 사용하고 버스를 1번 사용하네요 여기서 버스 1번이 된 이유는 이전 강의에서 혹시 제스 나노에는 I2C 버스가 두 개 있는데 0번과 1번이 있다고 하신 거 생각나나요? 그러면서 제가 0번은 이제 점퍼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1번을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IMU를 그때 제가 예를 들었는데 IMU를 끼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IMU를 버스 0번에 끼워두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잘못해서 0번을 쓰거나 혹은 IMU를 1번에 끼워놨고 이 컨트롤러를 0번에 끼워놨다 라고 하는 경우 이 숫자에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숫자도 PCA의 채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PCA의 채널이 총 16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는 0번 채널에 쓰로틀 전진 후진 부분을 걸어 두었고 1번 채널에 스테어링 왼쪽 오른쪽 그 방향전환을 해주는 서버 모터를 꽂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웹캠을 걸어 두었고요 웹캠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켜주셔야 됩니다 전원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원키는 작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지금 저는 켜져 있어서 껐고요 B 소리가 나게 켜주셔야지 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순서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배터리 선 있죠 배터리 선을 잘 꽂아 주시고 더불어 꽂은 다음에 저는 지금 스위치를 제 기준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겨서 빨간 스위치가 켜지면서 B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상태겠죠 그래서 배터리 충전 여부도 항상 디버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당겨서 bc968와 연결될 수 있도록 먼저 전원을 켜 줄 거에요 이 다음에 비로소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시켜 줘야 된다는 점 이 순서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동이 됐다면 여기서 지금 저는 채널 1번을 사용했고요 채널 1번이 지금 아마 제가 살펴보면 채널 1번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이기 때문에 양쪽 회전을 담당하는 서버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모든 기체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왕이면 한 350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 지금 모터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줄이고 있는데 300 줄이고 있죠 290 270 줄이고 네 이게 삐 소리가 나면 끝점에 도달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거보다 더 가고 싶다 250 해도 좀 더 가긴 하는데 이 기체에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더 안가죠 그러면 그러면 230 230 중 가면 더 이상 왼쪽으로 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일 오른쪽으로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400 이거 줘버렸다 이래도 삐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왜냐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면 이 서버 모터가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이 서버 모터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힘이 가해지거나 하면은 서버 모터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삐 소리가 나는 경우 끝점에 도달했거나 갑자기 큰 각도로 돌라고 한 경우에는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전진 커맨드가 무시되면서 이 RC카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점 유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종료하기 위해서는 Q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서버가 아니라 제가 쓰로틀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쓰로틀은 채널 0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좀 더 넓게 보면서 아마 쓰로틀은 또 기체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480부터 38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0 네 슬슬 동작이 시작됐네요 390 400 이 소리가 나면 슬슬 움직일 겁니다 400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400 이제 3 하면은 더 빨리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작이 시작되는 지점 알아봐 주시고 반대로 뒤로 돌아가는 이 뒤로 가는 점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0 근데 이 뒤로 갈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뒤로 가는 거는 한번 그 중간 값으로 옮긴 다음에 뒤로 가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줄여가면서 이 지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380으로 가고 200 200 그러면 네 오우 갑자기 돌아버리네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뒤로 가는 거는 뒤로 가는 커맨드 다시 뭐 380 같은 거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로 가야지 뒤로 간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동키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코딩할 때 유념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큐를 통해서 다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치즈 찍던 거는 종료하고요 그래서 방금 알아내던 이 값들을 동키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마이카안 안에 myconfigure.pyth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이카안 안에 myconfigure.python 파일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스는 좀 느리죠 여기에 이제 왼쪽 오른쪽 전진 후진은 어디까지 되더라 맥시멈 미니멈 값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0점이더라 라는 것을 이 config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카메라 설정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설정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종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카메라 웹캠 cv캠 이런식으로 있는데 네 인텔 리어세드 d435도 쓸 수 있나보네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csi 카메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지 가로 세로 픽셀인데요 나중에 웹 컨트롤러 그래서 이미지 스트리밍을 할 때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가 웹 컨트롤러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웹 컨트롤러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고요 사진으로 해놨는데 우선 실행부터 먼저 시켜보죠 우리 마이카 로 와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웹 서버가 하나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87에 뭔가 생겼다 라고 보이시고요 카메라도 켜지고 지금 저는 카메라에 안 보이지만 제가 돌려놨던 기울여 놓았던 앞에 스테어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컬 호스트의 8887 자기 자신의 IP 8887 보트로 들어오면 이렇게 웹 컨트롤러 UI가 보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서 게임패드로 바꾸고 IJKL로 앞 뒤 양 옆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까요 제가 잠깐만요 이것저것 킨게 많아서 제슨이 너무 느려졌네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224 픽셀 지정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스트리밍 화면이 몇 픽셀을 가지고 할 건지를 설정해주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이제 좌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종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왜 있냐 물어보신다면 이게 로컬로스트 8887번 같은 와이파이에 묶여있는 다른 랩탑이나 데스크탑이라도 여기에 접속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격으로 그러면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화면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강화학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루트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 사진들을 계속해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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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하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장된 이미지들로 강화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무런 이런 컨트롤 없이 이제 주행 트랙에 놓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전 학습을 기반으로 강화학습에 기반해서 트랙을 돌게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동키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베이클 이런 식으로 촬영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옵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저것 많이 켜서 많이 늘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스 나노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키카 웹 컨트롤러 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프로젝트 로스 프로젝트 끝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팅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동키카 프로젝트로 강화학습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동키카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우리 셋업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